오 어 유아 이티 아 2023년판 이티 하하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어느 별나라에서 왔어요 아 갈락시 어 거기도 핸드폰 갤럭시 써요 갈락시 락스 예 예 여기 쯤에 핸드폰을 놓고 찍고 싶은데 에 에 멀리 가면 내려올거지 혼자 내려오면 자전거 넘어지는데 여기 한번 되겠다 여기다 하늘이 또 이걸 주셨잖아 가리는데 미안한데 좀 봐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잘 나올까 아 이 돌이 있네요 돌을 요렇게 에 이 돌을 4개를 놓고 핸드폰을 요렇게 놓으면 된다 이 말씀이요 높일까 아 오케이 혼자서도 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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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у 으 쇼옹 오 여기 왠 핸드폰 있지 지네 가만히 있어 뛰어 내려가면 안돼 너 그 보면 뛰어갈거지 가만히 있어 에이 요거 누러가서 잡으면 되겠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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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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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았다 잡았다 알지 아다 아따 잡았다 자 갑시다 여기서 또 한 손운전 오케 오 좌우로 핸들이 움직이면 지니가 완전히 쓰읍 뭐랄까 저거 같은데 수상 제트스키 타는 것같이 봉지